자 다음은 사연의 공법행위로서 신고의 법적 성질인데요. 시험에서 신고는 자주 나옵니다. 근데 이 신고와 신청을 구분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는데 기본강의 아니지만 나중에 별도로 촬영하겠습니다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신청은요 행정처의 적극적 처분을 요구하는 겁니다. 신고는요 신고 그 자체로 공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게 원래 원칙이에요. 따라서 신고 같은 경우는 행정처는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수리 행위를 하는 거고요. 신청을 받아들이는 행위는 적극적인 처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 정도는 알아두시고 이 신고의 법적 성질을 먼저 신고라는 말이 나오면 신고의 법적 성질이 자계환결적 신고인지 또는 수리를 필요로 하는 신고인지를 밝혀야 됩니다. 왜냐하면 처분성과 관련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미 답 나왔네요. 신고의 법적 성질을 논의하는 실익은 어디 있다. 논리민가가 어디 있냐면요. 소송 요건 중에서 대상적격에서 논의 실익이 있습니다. 대상적격에서 즉 처분성. 사인의 일정한 처분을 했는데 수리를 했다. 수리를 거부했다. 반려했다. 이것이 과연 처분이 인정돼서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을 충족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걸 아는 게 중요해요. 결국은 신고에서는요. 핵심은 뭐다? 신고에 따른 행정청의 수리 또는 수리 거부가 처분성이 인정돼서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으로서의 처분성이 인정되느냐. 이게 실익입니다. 자 논리민가가 어떻게 연결돼요? 소송구조에서는 소송요건 중 대상적격의 처분성과 관련된 논의다. 그런데 이런 법적 성질을 따지는 이유는 공법적 효과 발생을 목적을 안 하는 행위인데 자격환결적 신고는 신고만 하면 효력이 그냥 발생해 버린다는 겁니다. 따라서 행정청이 수리를 하거나 말거나 이거는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던 것이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 자 이 편도 읽혀놓으세요. 과거 판례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최근에는 수리를 필요로 하는 신고라는 단어로 바꿨어요. 최근 판례가. 판례 표현을 익히는 게 중요합니다. 얘는 당연히 처분성이 인정돼요. 자격환결적 신고는요. 당연히 처분성이 인정되는 건 아니고 수리 거부가 법적 지휘 불안을 야기할 때만 문제가 된다는 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고가 나오면 결국 대상적격에서 처분성이 논란이 되지만 처분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신고가 자기환결적 신고인지 혹은 수리를 필요로 하는 신고인지를 아는 것이 핵심이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산의 경우는요. 우리 쟁점 답안제의 특징인데 이렇게 산포섭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을 집어넣어 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단어도 기억하세요. 관련법규 해석이 우선입니다. 관련법규에서 수리의무규정 통지 및 강조 규정이 있으면 수리를 필요로 하는 신고인데요. 관련법규 해석이 우선 된다는 거.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사례풀이를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기본강의나 또는 사례집중강의에서 별도로 훈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